최영상캐스터 대문에 대문에서 지스세 전문가자랑 대 früher 실력 일찍 수고한 집사장 나지 않았나요? 너무 편하게 나지 않았나요? 바람에 코를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한 편이에요 해외에 열심히 잘 강연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세대전의 주인공은 기름을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름을 가득 찬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위해 사라지는 전자리로 확인해 주신 대로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주문한 대파는 전부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무사히 생기는 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역시나, 주인공은 식당에 있는 예술입니다. 이 저녁을 사는 양념을 구입했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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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은 끝 젤리 i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리언니 국어책. 안녕하세요. 서리 택배사입니다. 나와 저와 함께 일해주시는 소중한 시네. 그리고 브이로그 최다 단골 출연. 됐어? 됐다. 이거 꼬고. 잘했어. 요즘 말씀 보거나 삶 나눠도 되고 리더하는 거 갑자기 왜 이래.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현실에서 눈을 못 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조금씩 눈 떠가면서 나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머리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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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같다. 동대문 같다. 동대문 같다. 은설공이. 네 맞아요. 동대문 같다. 카치옷. 이 세트로 잘해봤어요. 짠. 하지만 난 인정하고 나대다. 이 세트로 잘해. 이제 다시 한번 만드는데. 다른 세트는 아리에 들어갔다. 딸이 한 두세블이 있고 집중룩이란. Parliament. 1분 후에 다진마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아 디자이너들도 그거를 이제 한 명이 생겨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한 디자이너들 이거 그냥 맛맞은 느낌 맞아 틴다 언니 이거 이거를 칠링을 해야 돼 그냥 뜨겁게 내린다 신기하다 커피 이렇게 내리는 거 처음 봤어 그치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근데 이거 매장에서 쓰기 좋겠다 대형량이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민초반 3개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잉 오잉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 넣고 이렇게 팔찌 이렇게 놓으려 팔찌는 조금 작고 반지 반지를 놓으면 될 것 같아 아 아 너무 예뻐요 어 세상에 제가 만든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라면 가면도 먹고 스쿱 시리얼도 먹어야죠 또 무엇보다 선생님이 주신 이 너무나 예쁜 오리모빌을 지금 어디다 걸어야 될지 벌써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제 owl 아 아 아 잠시 내 삼촌이 이 화장품 개발에 이번에 참여 하셨다고 해요 이 패키징 디자인 하시고세 ederim 보내주셨거든요. 폼클렌저 세럼화이드가 들어간 폼클렌저 세럼 크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내용물도 왠지 핑크일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흰색이네요. 이런 식으로 백색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수분크림이래요. 개인적으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건 화장품이 삼촌 말씀으로는 우리나라에는 비건 화장품이 이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프라우스에서 비건 인증을 직접 받고 다 그 절차를 걸쳐서 비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너무 더웠어요. 진짜. 아 이게 너무 더웠어요. 진짜. 아 이게 너무 gasoline. 이제 진짜 고구마 자 constitution. 이제 사과서 안에서 전환시키고 이제 공기와 연락주셨나요? 그리고 이 측면을 위해 위치해 오진 10분후에 이쁘게aud이. 식빵에 비확인 50분후에 보이자. 안에서 불닭볶음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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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소스 손에 참기름 고구마 소스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